서울 도깨비 세 번째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냉면보다 이 친구의 이야기가 더 서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화자가 들려주는 방식으로 반말체로 작성하겠습니다 술 도깨비 이 이야기는 우리 회사가 아직 초창기이던 1986년경에 서울 비동에서 직접 겪은 일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엔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룸사롱이란 곳에서 거리에서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매우 흔했었는데 아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런 업소들은 소위 생활한다고 말하는 달건이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제를 이런 건달들에게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업소들은 영업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 처리하는 기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예전엔 이런 술 접대가 거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술상모라고 불리는 거래처 접대만 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도 했어 근데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대체로 직원들이 나가서 거래처 직원들의 술 상대를 해줘야 했었지 뭐 회사 돈으로 공짜로 술도 먹고 좋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접대를 나가서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술 마시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게다가 접대받는 사람이야 가회 입장에서 마시는 술이니 기분이 좋을진 몰라도 온갖 비일을 마쳐가며 술 마셔야 하는 나로서는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지 그날도 그런 술자리였는데 거래처 간불한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괴로 변신하는 늑대 인간이 아닌 멍멍 인간인지라 나랑 같이 갔던 우리 회사 부하직원 오대리는 완전히 진입화져 혼자 떠드는 이상무의 말에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양해를 구하고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디선가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하고 둘러보는데 룸들이 쭉 있는 복도 끝에 룸은 아니고 무슨 창고 같아 보이는 문이 있었는데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왔어 내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번엔 뭔가 꿀떡 꿀떡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있던 룸이 복도의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그만이었지만 술을 마신 탓인가 호기심도 생겼고 어차피 들어가 봐야 이미 개로 변신한 이상무의 헛소리나 듣고 있어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뭔가 확인이나 해보자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 문 안은 술들을 보관해두는 술창고인 것 같았는데 30와트도 안 되어 보이는 청구 하나만 다 알랑켜져 있어 뭐 아직 밝진 않았지만 그래도 술병에 붙어있는 레벨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밝기였어 그런 창고에 웬 건장한 남자 하나가 등을 보이고 서서는 향주를 병째로 꿀떡 꿀떡 마시고 있는 거야 그 남자는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키가 175도 나보다도 한 뺨은 더 커 보이는 데다가 어깨도 딱 벌어진 것이 그야말로 한 덩치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룸살롱은 대부분 조폭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여기 직원인 조폭이 몰래 술을 마시는 건가 싶어서 아이고 저러다 걸리면 뒤질 텐데 생각하면서 돌아서려다가 옆에 놓여있던 소화전에 발이 걸려 피틀하면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들은 술 마시던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난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 남자의 이마 아래에 커다란 눈이 한 개 있었고 술이 옆으로 줄줄 흐르던 그 입은 마치 맥이의 입처럼 커다랗고 좌우로 크게 찢어져 있었어 내가 어버버하며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 아니 도깨비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면서 커다란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술병 하나를 더 꺼내서 손에 쥐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나 도깨비가 사라지고도 내가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마침 술을 가지러 온 그곳의 직원이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괜찮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 직원에게 내가 본 걸 말했더니 그 직원이 술 취한 놈 헛소리 취급하는 것도 놀라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에이, 젠장 또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룸 번호를 물어보고는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직원이 부축을 해줘서 우리 룸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에 웨이터가 서비스를 하면서 안주 두 접시랑 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놓고 나가더라고 뭐 공짜 술이랑 안주를 줘서는 아니고 어차피 거기선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봐야 술에 취해서 헛것을 봤다고 놀림이나 당할 것 같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나왔지 뭐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거긴 갈 일이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때 봤던 그 도깨비 생각만 하면 다리가 우두르들 떨려온다니까 내가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999년 당시에 건설회사의 현장 감독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 회사 특성상 우린 현장이 지방일 경우에 근처에 숙소를 얻어 생활하면서 주말에 번갈아 서울에 올라오는 형태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맡게 된 현장이 지금은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강북인 뉴타운 공사였지 문제는 내가 살던 집이 강서구 끝자락인 H동인데다가 승용차도 없어서 태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려면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난 어차피 6개월 가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근처에 원룸을 얻고 주말에만 본가에 들리는 식으로 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더라고 그렇게 주변의 원룸을 알아보는데 지은 지 끼케야 4, 5년 정도 되었을 것 같은 비교적 새 건물을 보게 된 거야 큰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었는데 1층은 식당, 2층은 카페였고 3층부터 5층은 각 층의 원룸 형태의 살림집이 각각 두 집이 있었어 내가 4층에 살고 있었는데 때 바로 윗집은 비어있었고 그 바로 오른쪽 집은 왠지 모르게 흠사는 분위기를 풍기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1층 식당 사장님한테 듣기로는 무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빨래를 널거나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 5층에서 희미하게 향냄새 같은 게 나곤 했었지 어차피 나야 현장에서 일 끝나면 직원들이랑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들어와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가는지라 크게 신경을 써야 할 이유도 없었고 딱히 뭔가 방해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 그렇게 두 달가량이 지나서 기초공사가 슬슬 마무리될 무렵 그날도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술까지 한잔하고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서 막 씻고 피곤한 몸을 눕히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마치 발을 크게 구르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소리가 탔지 내가 사는 집 위는 현재 공실이니까 소리를 냈다면 무당 아줌마 집에서 난 것일 텐데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계속 들리는 것도 아닌지라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또 위에서 쿵쿵 하고 팔을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10분가량을 계속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자정이 슬슬 나더라고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웃간에 이런 일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닌 최소 두 사람 이상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30분가량이나 계속되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가 5층 오른쪽 집이 아닌 내가 사는 집 바로 위에서 울리고 있는 거야 무당 아줌마가 빈 집에 들어가서 저러고 쿵쿵거리고 다닐 리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밤이 지나갔고 다음날은 주말인데다가 비 소식까지 있어서 공사를 쉬기 때문에 여유있게 늦잠을 잤어 늦음하게 일어나서 1층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내려가다가 5층에서 내려오는 무당 아줌마랑 딱 마주친 거야 인사도 할 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 안녕하세요 4층에 새로 들어온 총각이죠 들어온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얼굴을 보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 종류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늦게 들어와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뭐 이렇게 얼굴 보면 인사지요 그나저나 인상이 참 좋은 게 복이 많아 보여요 하는 일도 다 잘 되겠어요 영업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덕담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물어봤어 저 그런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밤중에 누가 그렇게 계속 쿵쿵 뛰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가 좀 놀랍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 어머 총각 그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들리지 바로 2층에서 구르기를 하는 건지 점프 놀이를 하는 건지 그러고 쿵쿵대는데 안 들릴 리가 없잖아 내가 끄덕이자 무당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총각 집안이 많이 빌던 집안이라서 영감이 있나 보네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잖아 뭘 빌고 영감인지 땡감인지는 또 뭔지 알 수 없는 소리만 잔뜩 들어놓은 무당 아줌마는 나를 지나쳐서 위로 올라가 버렸고 난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아줌마를 쳐다봤다니까 다시 며칠 뒤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 씻고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 젠장 이건 너무하잖아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밤에라도 좀 조심을 해줘야지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나온 나는 슬리퍼를 발에 대충 꿰고 5층으로 올라갔어 계단 층간참을 돌아 5층이 보이는 곳까지 가자 희미하게 불빛 같은 것이 보였고 향냄새 같은 것도 풍겨오더라고 네 오늘은 반드시 뭐 좀 해야겠다 단단히 결심하고 계단을 마저 올라서 5층으로 올라가니 의외로 무당 아줌마가 사는 집 쪽은 굳게 닫혀있는데 반해 비어있는 왼쪽 집 문이 반쯤 열려있고 풀빛도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 뭐야 아무도 없는 집이라고 자기 집처럼 저렇게 쓰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으로 다가서자 안에서는 생선 썩는 것 같은 고약한 비린내가 확 풍겨오고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아 젠장 이게 뭔 냄새야 내일 당장 집주인한테 말을 하든지 해야지 원 그러면서 열린 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어 컴컴한 거실엔 키가 좋기 2미터는 넘어 보이고 머리를 산발한 남자가 우통을 벗은 채 반바지 같은 것만 입고 제자리에서 쿵쿵 뛰며 낄낄대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온몸은 마치 발광하는 것처럼 푸르르스름한 불빛이 감싸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을 했던 것 같아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더라고 내가 몸을 일으키자 부엌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 깼는가? 일어났으면 이것 좀 먹어봐 무당 아줌마였어 그러면서 따뜻한 꿀물과 우왕청심원을 주더라고 총각이 쿵쿵 소리 들었다고 했을 때 내 설마 아했는데 도깨비 장군님을 직접 볼 수 있을지는 나도 몰랐지 뭐야 도깨비 장군? 이게 다 뭔 소린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 도깨비 장군님은 내가 몸째로 모시고 있는 신령님 중 한 분이신데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나도 자네처럼 직접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 내 생각엔 자네가 장군님을 이미 봤으니 앞으로도 장군님이 자꾸 자네를 찝적이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자네는 가급적이면 빨리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네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뭔 개소리냐 하고 무시했겠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거니와 결정적으로 내가 헉하고 기척을 냈을 때 제자리에서 멈춰 고개를 돌려 쳐다보던 그 얼굴 그 얼굴은 절대 사람일 수가 없었단 말이야 다음날 집주인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말한 뒤 그날 밤은 근처 모텔에서 자고 바로 짐을 빼서 본가로 돌아온 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인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런 끔찍한 모습의 뭔가를 보고 거기서 깡좋게 버티며 살지는 못했을 거야 아멘